네, 안녕하세요. 이동현입니다. 오늘 AI 전문가 교수님, 오늘 유채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채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 소개할 게 있죠? 네. 학교 교육과정인데, 어떤 교육과정일까요? 네, 경기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과정이고요. AI 전문가 쪽으로 배울 수 있는 AI 지도자 과정입니다. AI 지도자 과정이라 그러면, AI 최고위, 리더십, 이런 CEO들 분들이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CEO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분들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과정이고요. 대기업의 CEO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지, 나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화면 한번 볼까요? 경기대학교의 AI 지도자 과정이고, 저희가 AI 융합과정, 실무 전문가들과 함께 경쟁력 강화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교육과정 특징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현업에서 정말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생성형 AI 융합 전문 최고위 과정이고요. 정말 이 과정을 이렇게 통한다면, 실무 역량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요. 생산성 극대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일정은 지금 11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그 중간에 워크샵 포함해서 7주 과정이고요. 저희가 10월 8일날 아마 웨비나 설명회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10월 8일 화요일 저녁 9시에 웨비나를 통해서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설명회 통해서 이제 수강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신청하시게 되면 아마 디스카운트 혜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10월 8일날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여기에 교육하시는 교수님들 한번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윤성임 지도교수님이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술 창업학 박사님이시고, 여러 가지 논문도 쓰시고, 이쪽 AI 분야에 또 탁월한 교수님이시고요. 네, 이제 저도 있고, 여기 지금 유채인 교수님도 계시고, 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냥, 또 김보성 교수님, 네, 건대 교수님이셨던, 네, 구병도 교수님이 계시고, 또, 어, 예, 태꽃회 이사로 계시는 최규하 교수님이 계시고요. 네, 또 홍건패 교수님, 예, 이렇게 다양한, 쟁쟁한 분들이 많이, 네, 이번에 강사, 교육 강사진으로도 계시네요. 네, 네. 각 분야의 전문가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자가 맡은 분야를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네, 커리 한 번만 더,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9일부터, 아까 일정대로 12월, 20일 사이인데, 네, 뭐, 리더를 위한 AI,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 생성형 AI에 대한 실전 부분, 프롬프트, 예, 유채인 교수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업무 효율화 부분, 기타 내용들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10월 8일 날, 10월 8일 날, 레미나 설명에, 꼭 저희가 줌으로 하죠, 아마? 네, 맞습니다. 10월 8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날 들어오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거는, 이 영상 밑에,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 한번 보시고, 또 홈페이지도 아마 링크 걸려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그럼 소개는 요즘 정도 할까요? 네, 저희는 10월 8일 날,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